자 2019년도 3월 26일 화요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어제 오늘은 뭐 27일이구요. 어제 수익률이 전업투자가 25만원 수익이 나가지고요. 7일째 전업투자는데 25만원 해서 누적수익금이 334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요새 계속 코스피 코스닥 장이 연일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장이 아주 큰 병곡 구간이라 크게 배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놀수는 없고 그냥 천만원만 소액 배팅해서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코스닥 당일 바닥에서 천만원 정도 배팅을 들어가가지고 25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하락장이니까 상승장이면은 뭐 배팅을 좀 강하게 하겠는데요. 하락장이니까 아무리 바닥권을 제가 알고 진입 들어간다고 해도 차라리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는게 낫죠. 그래서 옵션에다가 투자를 해서 별도시익이 났구요.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해서 아쉽지만 뭐 그래도 25만 7천원. 뭐 사실상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거는요. 이거 물려도 사실상 상관없어요. 물려도 물려도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면 100점 100승 하는건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7일째 됐는데 뭐 들어가는 날만 뭐 들어갈 때마다 뭐 100점 100승 하죠. 자 118만원 21만원 27만원 요새 계속 하락장이어서 배팅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자 57만원 30만원 48만원 정도 25만원 그리고 오늘 이제 8일째 됐는데요. 오늘은 5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이 났구요. 그리고 옵션에서 이게 양쪽으로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같은 날 코스닥 바닥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러니까 당일날 바닥이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일날 바닥이라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바닥에 들어가야 되는데 푸드옵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막 정신없습니다. 정신없다가 보니까 요건 좀 많이 빼택을 못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25만원 이렇게 추가 수익이 났구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거 이거는 이제 주식전업투자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2년 동안 자그마치 230개 종목을 2년 동안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 493% 200% 400% 짜리들. 1000% 수익난거는 뭐 다 팔아먹었구요. 목표가가 1000%이기 때문에. 244% 뭐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거 많죠. 220. 자 여기 지금 1025% 아닙니까. 1025% 946% 요건 현금으로 매수한거고 요건 밑에거는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거에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거에요. 6월 1일서부터 6월 31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게 바로 코스피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는겁니다. 자 코스피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기 만약에 30만원이었다 그러면은 뭐 60만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1000만원이거든요. 옵션을 투자했다가 그러면 무조건 1000만원짜리죠. 그런데 이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업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만 투자를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 안한 날은 이때 당시에는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안하고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먹을게 없죠.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거래를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거구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비어있는거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은 이거 보시면 이거 대박입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 자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전업투자에서도 들어갈 때마다 단 하루도 손실없이 이렇게 계속 매일 수익이 나는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주식 전업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배우면 평생 뽑아먹을 지식입니다. 주식 전업투자 전문적으로 저를 만나셔서 전업투자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구요. 자금이 뭐 5천만원에서 뭐 1억 2억 3억씩 되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는 그냥 하루에 개눈감 주듯이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전업투자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구요. 그 다음에 주식 전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선물옵션이나 주식이나요.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만 있다고 되는거 아니죠.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173-5680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